안녕하세요. 도남입니다. 정말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? 제 구독자 수가 361,914명이 돌파했습니다. 그래서 저번처럼 더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. 이번에는 보다 더 많은 분들이랑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텀블러를 준비했어요. 그렇게 막 고급스럽거나 그렇진 않는데 제가 또 목방을 하잖아요. 하니까 좀 친환경적으로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걸 준비하게 됐고 은근히 자취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텀블러나 컵을 사용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일회용품 대신에 써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아니면 허전한 공간이 있으면 옆에 둬도 되고 이벤트의 흑모는 저번처럼 첫 번째 줄에 본인 메일 적어주시고요. 두 번째 줄에는 본인이 받으시고 싶으신 텀블러 색깔을 적어주시면 되고 검정색이면 검정색, 하얀색이면 하얀색 둘 다 받고 싶으시면 둘 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.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줄은 아무 말이나 다 적으셔도 되니까 마음대로 진짜 아무거나 다 해요. 아무거나 다 적어주시면 되고 특별한 제약도 없어요. 추첨은 제 방송을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랜덤으로 이렇게 하니까 6월 29일이나 30일 말일 날 그 먹방 영상 뒷부분에 당첨자 발표를 할 테니까요.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은 그 영상 내용란에 적어놓을게요. 꼭 당첨은 구독을 해주신 분들에게만 해상될 거예요. 그러면 앞으로도 뭐가 됐던지 간에 이것저것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.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.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무리할게요. 안녕!